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들이 몇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 한 부분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어지는 18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잡히시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으로 보아 이 17장의 내용도 다른 공간복음,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있는 예수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세만의 기도 그 개세만의 기도와 같은 시점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의 장면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이 핏방울이 된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고 고통 가운데 구하지만 또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공간복음에 나와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기도는 조금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질 복음과 그 복음으로 거룩한 성도가 될 모든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가요.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런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아멘.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귀하심이 제자들의 입과 손,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행동과 또 제자들의 어떤 가르침 이러한 것들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말씀을 믿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기도의 대상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인 줄로 믿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라시고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는요. 첫 번째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예요. 하나가 되다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성도가 성도들 사이에 성도 사이에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에 분명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하나됨에는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됨의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후반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23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아멘. 짧은 문장으로 정리해드리면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 하나됨의 이유는 세상이 믿게 하기 위합니다. 그리고 23절이 23절의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합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하나됨이라는 일치가요. 오늘날 우리들의 일치로 우리들의 하나됨으로 거룩하게 열매매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원구원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이유 여러 가지 저희도 생각하고 또 연구를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 되어집니다.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이제는 좀 많지 않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기보단 아무튼 상처받고 이런 내용들로 교회 발걸음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뉴욕 성교교회도 1년에 두 차례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뉴오프선데이로 또 가을에는 빈방석 주인찾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지만 참 어렵고 참 힘든 부분이지만 우리가 계속해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한 영혼을 정말 마음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어렵게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로 이렇게 오게 한 영혼이요. 교회에 와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일치됨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아주 소소한 것들로 분쟁하게 되고 하나로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 또 각자의 어떠한 이득과 각자 각자가 바람만을 주장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또 교회로 발걸음하는 그 발걸음들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뉴욕 성경의 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됨, 거룩한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일치됨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우리 모두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거룩한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요 사건, 사고 뉴스를 보면서 유명 연예인들이나 또 정치인들 또 유명인들이 뭔가 그릇된 행동들 또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해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공인이 저래도 되나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 공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가 믿음의 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까 21절 23절도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그러한 이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인된 자들로서 보금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므로 또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 가므로 세상 가운데에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가셔서 사명이 참 무겁고 어렵지만 구원에 비친 자들로서 새롭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이 무거운 사명이 축복의 사명으로 열매매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하나 됨이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귀한 열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 됨을 위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쌓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 됨을 위해서 온전한 하나 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다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은요 죽음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빛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간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 생명을 주신 이유 어두움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주신 이유 이 모두가 다 하나 됨을 위한 영광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됨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됨의 결과에 대해서 23절 앞부분에 나와져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게 함은 아멘 하나가 됨은요 온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에베 소설을 쭉 읽어가며 온전한 교회가 무엇인가 온전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하나 됨이 온전함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지체로서 온전함은 하나 됨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한몸이라고 하는데 한몸이라고 하는데 한몸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생각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들로 우리가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다른 생각을 갖기보다는 오직 예수로 하나 되어서 오직 예수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한몸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 됨의 결과요 온전함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맺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첫 번째는 하나 됨을 원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하나 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보았고 두 번째는요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강구하며 기도하시길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는요 아마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구원의 감격도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들은 언제든 변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의 무너짐을 통해서 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여 비록 녹록지 않고 또 힘들고 지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므로 또 주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평안과 기쁨을 회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의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단어로 인만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탄절 즈음에도 한번 인만웰에 대해서 나눠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참 은혜입니다. 방금 말씀 나눴던 말씀대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5월만 되면 기억이 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5월만 되면 이 찬송이 늘 마음속에 있는데요. 저희 뉴욕선교교회도 예전에는 많이 행사를 하셨을 텐데 가족창 경연대회를 꼭 가정의 달 5월에 교회들에서 많이 하잖아요. 유소년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도 늘 가족창 경연대회를 5월에 했는데 꼭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다 찬양을 부르신 이후에 특별 순서로 목회자 가정이 나와서 찬양을 하셨는데 늘 부르던 찬양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베이스를 하시고 저는 테너하고 또 가족들이 감사하게도 탤런트를 노래하는 탤런트를 주셔서 우리 여자 형제들과 다 소프란 말토 나눠서 사부를 찬양하고 늘 그 찬양이 1년에 한 번씩은 불렀어요. 5월에. 네, 그 사철의 봄바람 후렴이 그렇습니다. 고마워라, 인만우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할 때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욕성교회 교회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인만우엘로 역사될 때에 이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삶, 천국을 소망으로 품고 오늘도 승리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벽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로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하나됨과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